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에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참 많은 인터뷰를 읽었지만 그 인터뷰 가운데서도 젊은 약간 우익적 성향이 강한 그런 소설가가 했던 인터뷰가 상당히 오래 기억에 남아있는데 한국인은 무속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솔림 현상이 대단히 여러분들 강하다. 몇 번 여러분들 공병호 tv에서 다루었습니다마는 이용준 작가 1970년생으로 아주 여러분 인터뷰를 잘한 조선의보의 난기 인터뷰입니다. 그 인터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은 왜 사실보다도 괴담 조작에 쉽게 썩을까요? 송의달 기자의 질문입니다. 한국사의 샤머니즘과 파시즘적 성향이 동거하고 있다고 칼럼에서 주장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작가 본 말씀이 한국인의 무속성은 21세기에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건 구판 아닌가 누군가 나타나면 저자는 무당이 아닌가 하고 본색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이슈든 간에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좀 진지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학하는 마인드 과학하는 마음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착실한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결론 내리지 않고 그게 사실이 뭔가 그런 진지함과 착실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과학이 사실을 발견해도 닥치고 없다고 줄을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무속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한반도와 한국인을 조종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종교적 상징과 에너지 샤머니즘입니다. 파시즘에 샤머니즘이 더해지게 되면 광기 비슷한 열정들이 분출해서 이성적인 사회 작동을 가로막을 뿐더러 찬찬하고 냉정하게 분석하는 능력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회입니다. 찬찬하고 냉정하게 사태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찬찬하고 냉정하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용진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오늘 방송 준비를 마치고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성영이라는 분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 자기는 조작이 안 됐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니까 윤종진 변호사가 그게 말이 돼요? 여론조사 의심 말고 이번 선거도 의심 말라고요? 와 대단하네요. 박성영 씨는 4.15 총선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계신데 이런 견해를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무슨 주장을 하시는가.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한 다른 생각 강서구청장 선거도 부정이다라고 믿는 분이 많습니다. 당일 선거에서 미미한 득표 차이에 반해 사전선거는 비상식적으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2020년 4.15 총선 통계 결과와 달리 강서구청장 선거는 양당 후보 간 사전특표 비율은 대체로 고른 득표율을 보여 정규분포 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분표인데 김태우 국힘당 후보는 평균값이 마이너스 17.5%를 이동시킨 상태에서 정규분포 쪽 모양이 되고 그다음에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는 플러스 17.5%를 이동시킨 상태에서 종모양이 형성된 겁니다. 박성경 씨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평축의 사전투표 투표자 비율을 따지게 되면 정상적인 선거면 0값을 중심으로 해서 종모양의 그래프가 김태우 후보나 진교훈 후보가 겹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은 어떻습니까? 김태우는 마이너스 17.5%의 평균을 가지고 종모양이 되고 진교훈은 플러스 17.5%의 종모양이 되고 종이 두 개 생긴 거죠. 종이 두 개가 생겼다는 것은 0을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득표수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나온 거죠. 이게 틀린 말인 겁니다. 4.15 총선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4.15 총선은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5%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2.5%를 이동시켜서 평균값 이동시켜서 종모양의 두 개의 여러분들 그래프가 그려진 거예요. 종모양의 그래프가. 이게 사실이 아닌 거죠. 특히 강서구청장 선거는 관외투표가 없었다. 관외투표가 없을 건 있을 건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 이야기의 요지는 무슨 일이든 간에 사실을 규명하려면 착실히 뭔가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된다. 그냥 떠들지 말고 그냥 내뱉지 말고 사실에 대한 그런 정직함 사실에 대한 진지함 사실에 대한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런 무속에 빠지지 않고 어문놈 함께 이런 데 휘둘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이런 사실에 기반된 것이 모두 다 과학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과학하는 마음. 박성경 씨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난 상당히 의외인 거죠.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4.15 총선 통계 분포하고 똑같은 겁니다. 차이만 크기만 차이 납니다. 4.15 총선은 마이너스 12.5% 플러스 12.5%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마이너스 17.5% 플러스 17.5%인 거죠. 조작을 훨씬 심하게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7.5% 플러스 12.5%를 얼추 드러낸 거죠. 이런 그래프를 보면 이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 거짓이 다 판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본인이 그동안 글도 제가 유심히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판단에서 오류가 생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4.15 부정선거를 훨씬 넘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사전특표 득표에서 조작했었던 선거다.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이렇게 저 방송이 조금 달라진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이 선거 부정 문제는 너무나 이렇게 중대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올해 상반까지 제가 열심히 편했던 선거 부정을 파헤친 이 도둑놈들 시리즈 도둑놈 시리즈를 좀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게 쓴 책입니다. 도둑놈들이 우리 참정권을 어떻게 박탈했는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으로 호기심이 좀 강하고 또 오늘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처럼 유대민족과 아람민족 사이의 그런 갈등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통사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경 także restaurant 이런 손 глав을lem acord해야 합니다. Brent사님 역사에 대해서 Restكن외któber